안녕하세요 웰스트리파인더 김석환입니다 그리 헬로 하지 못하시죠? 최근 증시 상황이 워낙 또 험중한 시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벌써 웰스트리파인더 오늘 차가 80회입니다 얼마 전에 1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80회 왔고요 올해 100회까지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거의 끝물에 가고 있는데 우리 당장 다음주에 어떤 일정과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주에는 역시 경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의 픽으로 접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주에 S&P500 기업 중에서 대략 한 70여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는 거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보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또 부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BOJ 있죠 그리고 BOC, 캐나다 중앙은행이고요 ECB, 유로전이죠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특히 유로전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앙은행의 관계자들은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계속 속도 조절을 위한 멘트들을 최근에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의 흐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당장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로전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S&P 글로벌에서 측정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미국의 4분기 GDP가 잠정치가 총 3번 나오죠 그 첫 번째 결과가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올 예정이고 또 하나 연준이 주하게 보는 인플렛 판단 지표인 PC 디플로레이터가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온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굵직굵직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덱셋게 가보면 일단 글로벌 증시가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1월 3주 차에 와 있는 상황인데 첫째 주는 좀 부진했었고 둘째 주는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번 주는 계속 다시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주요 모두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홍콩이 연초 이후에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항생지수가 코스피도 거의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 증시 중에 우리나라도 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되는 부분들 실제 작년 연말쯤에 보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선반형을 했어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5BP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지금 150에서 160BP 정도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요 연준위원들이 발언들을 막 하면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하나는 이런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되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래라고 하면 일본은 일단 중앙은행이 긴축보다는 완화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작년부터 도쿄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는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네 또는 30년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항상 그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인플레가 정체되어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 2, 3년 동안에 인플레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인플레의 후광효과가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찌됐건 역사적 최고점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원래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쏠림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들이 올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전 자산군에 걸쳐서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11월과 12월에는 원자재는 좀 약세를 보이긴 했고 나머지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현금이면 현금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자산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깊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인지 다음주에 나오는 경기지표들 또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회복력이 높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 12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도 꽤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고요 물론 산업 생산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번에 대략 한 3.9%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략 4.5%까지 3월 기준으로 5%까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계약 규모가 간밤에 한 500만 달러 규모가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10월 정도의 한 5%에서 4% 언더로 좀 빠졌다가 이게 한 50% 정도 되돌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움직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때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100BP를 상위했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쭉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BP까지 역전복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작년 10월 중하순 경우에 이때가 대략 한 마이너스 20BP에서 마이너스 15BP까지 줄어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마이너스 16BP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단기와 장기 금리의 움직임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당연히 제가 돈을 맡겨놓는다고 하면 장기를 맡겨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당연히 더 많이 쳐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인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으니까 이 장단기 차가 역전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채권 시장이 경기의 흐름을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장단기,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이 흐름상에서 보면 과거 채권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면 이렇게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든가 또는 다른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후자였던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시점들이 바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가파른 금리 인하가 동반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2001년 아시죠? 닷컴 2007년 이 시점에도 보면 뭐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팬데믹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올해 계속 좀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앞서 뭐 국제 수익률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세 모습들 좀 보였고요 최근 한 달 내 최고 기록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국가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나머지 여타의 통화들 유로든 애니든 파운드든 원하든 위안하든 대부분 다 동반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그 약세의 폭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현재와 같은 달러인덱스 레벨이었다고 하면 과거 이 특정 시점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실제 달러온 환율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1340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134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1200원에서 1250원에서 1300원 이 레인지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 대비 약간 민감도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달러 위안도 지금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상황들을 좀 보면 꽤 녹록지 않은 것들이 좀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대략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지금 4%대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약세 압박을 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상황에서 달러 위안의 환율의 움직임과 달러원의 환율의 움직임이 꽤 유사한 패턴은 보이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동 정세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정학적 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길목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초코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호르무즈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멘 앞에 있는 바벨 만데부 해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아라벨을 이렇게 지나서 홍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웨즈 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목들이 길목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홍해,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30%가 1이 지나가게 되고요 연간 글로벌 전체 교육이 한 12%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호르무즈협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아랍에미로티도 있고 다 뭐예요? 산유국들이잖아요 이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를 글로벌 전체적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약 2,100만 배럴 정도가 탱커선을 유저선을 통해서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당장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 홍해와 스웨즈 운하이 있는 이쪽에서의 지각적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 못 가니까 아프리카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니까 거리, 시간, 비용 다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뭐 아시겠지만 22년 이때 초반만 하더라도 이 당시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살짝 이렇게 튀었었던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했던 시점인데 지금은 이 당시보다 훨씬 더 뭐 유가든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든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재고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또 하나 여기다 가장 중요한 거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변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된 것들 중에 주의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게 결국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결국엔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그리고 경기 지표들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티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약간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기 선행지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움직임을 보더라도 OECD나 컨퍼런스 보드나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이게 경기 침체의 허들이거든요 그 허들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서프라이즈 비율을 종종 많이 보죠 그랬을 때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과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계속 월스파를 통해서 실적 시즌마다 소개해드렸던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81% 정도가 돼요 그래서 과거 평균 대비율으로 봤을 때도 꽤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익을 계산할 때 이익 계산 맨 윗단에 있는 게 바로 탑라인인데 그게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지금 지난해 3분기도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 3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물론 실적 시즌 초반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대략 S&P500 기업들 중에 한 8% 정도만 실적 발표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 좀 해보면 다음 주에는 실적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반등의 키는 실적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됐다라든지 또는 중국 경제가 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여기에 지정책 이슈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꽤 높은데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상당히 좀 조조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방금은 S&P500만 말씀드렸지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2013년 이후에 팬데믹 구간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출까지 동반돼서 올라오는지를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 특히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 온도가 들쑥날쑥한데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